시장 상황과 변수들,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하이투자증권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급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어떤 귀사나, 지금도 위에 저의 상단에 외국인의 귀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PD가 사람이 좋아서 귀환이라고 했지 이 정도면 복귀나 송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너무 성에 난찹니다만 그래도 돌아온 데의 의미를 가져보자면 앞으로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일단 잘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21거래일 코스피 연속 매도를 했고요. 오늘 2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외국인 수급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 쪽에서 오늘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일단 코스피도 순매수로 전화하긴 했지만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조금 더 방향성하니까 지수는 외국인들도 우스갯소리도 외국인들도 지수는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딱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의 작용을 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이런 변수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MSCI 이머징 리발란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율의 영향을 좀 크게 줬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환율이 원달러가 1,590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원화의 약세를 가지고 오고 다시 이게 외국인의 매도를 부르는 이런 약간 악순환의 구도가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화했습니다마는 어제 시장부터 저는 약간 징조가 보였던 것이 어제의 흐름이 어땠냐면은 사실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기간의 패턴이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 전기전자 업종의 매도로 나타났는데 어제 이제 12거래일 만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순매수가 나타났어요. 삼성건자는 조금 팔았지만은 SK이닉스 같은 걸 좀 많이 사면서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부분, 이게 이제 보면은 어제부터 좀 약간 매매의 기조가 좀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게 했었고 오늘 이제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외국인의 매도와는 좀 별도로 코스피 지수는 저는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외도국인이 5조를 팔았는데도 지수의 하락폭이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일단 저점의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는 뭐 이제 뭐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1차 무역 합의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에서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버텨줬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만 준다면 지수의 반등이나 또 상승 추세도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혹시 비슷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역시나 뭐 다음 주에 있을 미중 무역 협의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장에서 그리고 어제 말미서부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왔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 IT나 반도체에 관련해서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얘기는 덜 하는데 어쨌거나 내년 초부터 업황이 회복되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변함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오늘 장에서 일단 반등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역시 IT예요. 역시 중소용주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X4 뉴스는 어제부터 상승으로 돌아섰고 오늘 중소용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5G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거의 중소용주들이 대부분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특히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하락 과정에서 사실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반등폭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는 역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중심에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들은 역시 IT 업종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요. 사실 뭐 지금 저도 내년에 어떤 반도체 전망을 비롯해서 IT 업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SK하닉스 이번에 주가 하락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에 좋은 그런 적기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나 SK하닉스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약간 이견은 있을 뿐이지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계를 넓혀보면 다 그 안에는 좋아진다고들 하니까 역시 이번 기회가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자면 리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대박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롯데리치도 관심이 많았었고 경쟁률이, 기관 경쟁률도 꽤 높았는데 이번에 NH 프라임 리치도 청약 경쟁률도 또 신기록이었고 어제 상장 첫날 또 상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리치의 흐름들이나 투자 관점에서의 전략이라기보다 조언들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어떤 신호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떤 시장의 돌파구로서 대체 상품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고 결국 그 중심에 떠오르는 것이 지금 리치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리치 상품의 특징이 우리 양자산의 기초 상품으로 해서 안정적인 배당 추구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금리 환경에서 배당 그리고 투자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관심이 쏠리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NH 프라임 리치 같은 경우도 기초 자산들을 보면 서울역에 있는 서울 스퀘어라든가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의 빌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리치 상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뛰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강하게 돌아서고 반등을 하고 이런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투자 패턴이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나는 좀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 싶다. 이런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치 상품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전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리치를 다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부의 리치를 좀 편입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치 같은 경우에 진짜 배당 보고 가는 거죠. 롯데리치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6%가 넘는다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가는 건데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간접 투자 혹은 대체 투자로 리치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또 이것도 뉴스 두고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자면 어떤 2차전지나 ESS 관련해서는 올해도 참 부침이 많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과연 내년에는 흐름이 어떨 것인가 그런데 관련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GM과 미국 현지에서 합작사를 만든다 5대5로 이렇게 얘기기도 나오니 모멘텀이 될 법도 한데 전망 자체는 그렇게 많이 좋게는 말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에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전망을 좀 이제 저는 그쪽에 이제 좀 한 표를 던지는 쪽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의 회복이 좀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역시 원인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장기화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사실 2차전지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도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의 하락세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ESS 화재에 대한 충당금이라든가 또 뭐 LG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공장이라든가 이런 해외 공장의 가동 지연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내년에도 예상보다 실적 호전의 시점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또 이제 최근에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이러한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LG화과 GM의 어떤 합작사 설립은 하나의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LG화학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신선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이러한 캐파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장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업종의 악재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악재 요인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또 이제 유럽의 전기차 시장 환경 확대 이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배터리 수요 증가로 인한 투자 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문제 좀 지연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분할 매수의 시점으로 한번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매수 관점에 있는 건 마찬가지네요. ESS나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모멘텀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바이오 학회 컨퍼런스 이런 거고 IT 쪽에서는 CES 얘기 꼭 나옵니다. 사실 아직도 QLED와 OLED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로 LED가 또 나와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매년 1월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이번에 이제 2020년 CES에서는 아마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대고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LED 장점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소자 크기가 기존의 LED의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의 제약을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초대형 디스플레이로서의 활용성을 좀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지금 소니라든가 대만의 TCL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차세대 기술 공개가 될 것으로 아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중국 업체들도 이미 마이크로 LED 시제품은 내놓았는데 이번에 상용화 시제품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사가 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에요. 아직까지도 마이크로 LED 적용한 TV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대중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중화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거에 LCD도 그랬고 최근에 OLED TV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 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이런 가격 장벽들은 금방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사실 시장에서 마이크로 LED 관련 주들이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가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품 개발 등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서울반도체라든가 또 이제 마이크로 LED 소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QSI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모듈 양산에 성공한 루맨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도 이러한 마이크로 LED 관련된 모멘텀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마이크로 LED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서울반도체 QSI, 루맨스까지 종목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또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증시 이벤트나 포인트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5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 데드라인이죠. 그 이전에 과연 양국의 1차 무역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느냐의 여부 다음 주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는 뉴스플로우라든가 진행 과정에 따라서 주가에 좀 드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있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있어요. 사실 이 두 양대 중요한 중앙은행들의 회의는 이번에는 별다른 것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의 정책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향후 장세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의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미중 뉴스 따라가다가 또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짱 마무리 끝까지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a.